오늘 로리 라이프시 제56대 시카고 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시카고의 첫 흑인 여성 시장이자 첫 동성애자 시장입니다. 박원정 PD가 현장에서 보도합니다. 지난달 시카고 시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로리 라이프시 오늘 제56대 시카고 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I, Lori Elaine Lightfoot, ик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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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 출신의 정치신예 라이프 시장은 시카고의 첫 흑인 여성 시장이자 첫 동성애자 시장입니다. 라이프 시장은 개혁과 변화를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첫 번째 목표로 모든 지역의 공공안전을 꼽았습니다. 총기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시장이 이끄는 공공안전부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환경 변화를 약속했고 시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연금적자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성을 네 번째 목표로 세운 라이프 시장은 직권남용과 부패를 방지하는 토양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의회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을 취임 직후 발동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취임사에서 당면 과제를 언급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위해 협력과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12명을 포함해 시의원 50명의 선서가 있었고, 안나 발렌시아 시카고 서기관, 말리사 캐니아스 얼빈 시카고 재무관이 각각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시카고 사상 처음으로 시정부 3대 선출직이 모두 유색인 여성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취임식엔 라미메뉴엘 직전 시장과 데일리 전 시장,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와 연방의원들이 단상에 자리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와 연방의원을 취재했습니다. 로리라이프 시장의 취임식엔 교계 지도자들의 기도가 5차례 있었고, 축하공연으로 9개 무대가 열렸습니다. 제56대 시카고 시장 로리 라이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압도적인 74% 결선 투표로 당선된 라이프 시장은 연금 적자에 따른 재정난, 시의회 개혁, 그리고 시카고 경찰, 신뢰 회복 등 당면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때 묻지 않은 정치 신의 시장이 어떻게 협치를 이루며 난제들을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시카고 시장 취임식에서 뉴스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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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